안녕하세요. 보부상의 김창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부상의 김창솔입니다. 오늘은 제안간을 느껴야 하는 것. 끝까지 말해야지. 끝인데 이게? 얼굴을 맞추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 장소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장걸음 끼고. 장! 됐어. 무! 무! 반사. 왜왜왜? 없겠어? 아니. 아 이제 저 변신했구나. 으휴. 모든 법. 우와. 그것도 반사하는 거야? 반사 못하는 게 있네. 불똥을 쏘는 불똥도 반사할 수 있습니까? 응. 으휴. 으휴. 그렇지만 모든 법이 정확히 볼 수 있습니까? 서로 공부가 너무 많으시면 거의 어떨까요? 그것도 좀 tips이 부탁될 땐.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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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한 방밖에 안 맞았어! 한 방! 딱 한 방! 다 깬 거예요? 응! 다 깼다고요? 응! 마수가논! 아 이제 누구나 올 텔라 마수가논! 마수가논? 스키 제 활이다 난 이거 영어로 나오니까 할라인의 활인 줄 알았는데 있어? 할라인의 활 할라인이 아니고 찬소라 화일리아 여길 봐? 화일리아 에잇! 흐흐흐 아리! 아리! 오! 미래사야 허락 잘 맞히고 있습니다 또 맞습니다 아리 멋있다 으흐 심라! 이제 안 넘겨야지 다 깼다 우리 아리 zaw 아빠 보고 제가 드디어 마술가능을 깼습니다 상현이 다 깼다 제일 대전수를 다 깼습니다 다 깼 거 맞아? 다 깼지 파트 별로 없는데? 응? 파트 반밖에 없는데 난 원래 여기 때 링크가 잘 된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했지? 다 깼다 다 깼다 다 깼다 다 깼다 다 깼다 다음번 젤대가 언제 나올까요? 몰라 5년 정도 후에 나올거지 그때도 또 재미있게 만나요 알았죠? 카메라 보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링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